누나는 뭐 만들어요 오늘? 아 나 약재 스틱 진짜 배고파 당근 하나 줄까? 아니요 당근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당근 얘 진짜 맛있어 하나만 먹어봐 조금만 그럼 알았어 조금만 줘 진짜 조금만 요만큼만 먹어봐 진짜? 그냥 고구마다 생각하고 먹어봐 어때? 당근에서 왜 오이 맛이 나지? 당근에서 왜 오이 맛이 나지? 네? 오이 묻었죠? 오이 묻었지? 묻었겠지 나 그걸 깨치 해낸 거야 지금? 장금이네 아주 미약하게 오이 냄새가 장금이야 장금이 미쳤다리 요리왕 배짱이 언니가 아 나 묻힐 게 필요한데 뭐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묻힐 거 그릇이 넓은 게 아니 이거 너무 다하고 이런 거? 언니 이 정도면 되겠죠? 이게 배추를 내가 너무 짜을 것 같아 두통 샀네 해당은 내일도 좋지 그래도 다를까? 바로 이것이야 복숭아 다 됐어? 다 됐어요 언니 복숭아 나 묻힌다 흠 복숭이 돼야 되네 언니는 간준면 언니잖아요 간준면 언니 다 됐어 언니 얘 겉줄이 맛 되게 궁금하다 야 이거 나 망한거야 자 일단 양념을 넣고 마늘이 조금 들어가야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멋있다.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언니. 맞아. 짠짠짠짠짠. 그다음에. 나 이제 묻혀. 언니, 이거 묵지구도 진짜 한 입 처음 맛보는 그거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났어. 맛있어야 할 텐데. 복숭아도 덥겠다. 언니 손이. TV에서 본 손 같아. 어떠세요? 어디 뭐. 정당 보실 때 명인들이. 정당 보실 때 명인들이. 겉절이 명인. 내가 한 입을 먼저 먹어봐. 먹어봐. 내가 다 먹을게요. 내가 다 먹을게요. 괜찮아? 언니. 이거 묵었나 봐. 맛있다. 몰라, 막혔어. 너무 맛있다. 괜찮아요? 와. 복숭아. 누나, 이미 넣어줄게. 겉절이. 어, 누나가. 겉절이. 어때요, 언니? 맛있어. 완전 진짜 단짠단짠. 그거다, 그거. 그거다, 그거, 누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막히다. 어, 애기 같아. 웬일이야. 맛있어, 맛있어. 이것도 하나 먹어봐. 딱딱한 거. 음! 역시 우리 장금이 언니가. 주변에서는 요리 되게 잘한다, 근데. 그치? 아니야. 맛있다. 한 여름도면 돼요? 한 여름도면 돼요? 어. 음. 복숭아 하나 깎을 때마다 한 개씩 먹는 거야. 노동의 대가루.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누나. 오케이. 원래 두 배였다며? 결과물이? 투자해. 도와줘. hole. 저거는 오는 M. 진짜 잘게 잘라줬다고요. 괜찮아요. 아직도요. 그치? 이거. 2, 2, 1, 2, 2. 잘 안 와. 고기. 이거 나와. 요리에 대해 만들어줄게요. 저거 뭐야? 엄청 달겠다, 저거. 언니 근데 저 복숭아는 뭐죠? 조리? 어, 디저트니까. 그래서 이건 식힌 다음에 먹을 거. 누나, 고기 됐어요, 이제. 철판이 울부짖고 있어요. 와아. 언니표 양념 너무 맛있겠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우와. 나 안 보는데. 그래, 보인다. 자, 지금 목살에 양념이 부어졌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저 자글자글한 양념 좀 보세요. 저게 쫄았을 때. 그게 이 고기에 싹 스려들었을 때 맛의 정수를 찍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이거 보는 분들은 배가 고플까.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제 완전 약한 불이니까. 국물 쫄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응. 네. 준비한 누나랑 저랑 국을 뜰까요? 나는 아무렇게나 써도 돼. 네 거야?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아. 조금 조심하세요. 네. 덱스 거.